70년대, 80년대까지 전 세계의 가전제품은 메이드 인 저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린아이들은 소니가 미국 제품인 줄 알고 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일본이 전 세계의 전기전자제품, 가전제품의 시장을 장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본을 좀 공부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거 한번 뒤돌아보세요. 세계 어느 가전시장에서도 일제 가전제품을 보기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진열대 뒤에나 있을 정도로 잘 나가던 일본의 전기전자산업이 몰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메이드 인 저펜, 일본의 전자전기산업은 가전제품은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죠. 특히 패전으로 제또미가 되었던 일본이 20여 년 만에, 1965년 전후로 해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고 그렇게 도약하는 데는 역시 일본의 전기전자산업이 가장 큰 기여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이 가전왕국, 제조업 강국 이런 명성을 얻게 된 거죠. 지금은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장난가, 저렴한 가성비 좋은 제품들은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점령을 하고 있잖아요. 70년대, 80년대까지 전 세계의 가전제품은 메이드 인 저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린아이들은 소니가 미국 제품인 줄 알고 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이 전 세계의 전기전자제품, 또 가전제품의 시장을 장악을 하다 보니까 1979년에 하버드대학의 에즈라 보겔 교수가 저펜 에스 넘버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일본을 좀 공부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 에스 넘버원의 국가가 되었는가. 그 경영기법, 일본의 고용관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미국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책을 썼었죠. 이런 분위기가 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이 세계적으로 반도체 호환기를 맞아서 대형 컴퓨터 D램 부분에서 세계 시장의 한 80%를 점유를 했었고요. 1989년에는 NEC, 히타치, 토시바 이런 전기전자기업들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매출 상위권을 다 차지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거 한번 뒤돌아보세요. 세계 어느 가전시장에서도 일제 가전제품을 보기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진열대 뒤에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TV 시장이 황금기를 맞이했던 80년대까지는 급격히 성장을 했지만 90년대 들어서 PC 시장으로 접어들면서 주도권을 미국의 인테리아한테 넘겨졌고요. 그런 일본 전자전기업체의 쇠락의 신호탄을 가장 먼저 보낸 기업이 샤프입니다. 샤프는 일본 최초로 흑백 TV를 개발을 했고 또 세계 최초로 14인치 LCD TV도 출시할 정도로 압도적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혁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개선만을 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 대만의 홍하이에게 매각이 됐고요. 또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결국 샤프가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TV용 LCD 패널 시장 자체를 생산을 철수하겠다 이런 뉴스를 제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만큼 일본의 전기전자 업체들이 쇠퇴이기를 가고 있다는 표현이고요. 소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샤프가 LCD를 개발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LCD 기술을 애써 무시하면서 TV 시장이 PDP에서 LCD 시장으로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브라운 TV를 고집을 했고요. 또 사이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오가 2011년도에 중국의 하이얼 그룹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NEC의 디스플레이 사업도 홍하이에 인수가 됐고요. 이렇게 세력된 원인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이게 기술력 부족이 아니라는 거죠. 원인이 뭔가 봤더니 지나친 완벽주의, 여기서 기인한 과잉 품질, 그리고 기술 신앙에 따른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과잉 품질이 뭐가 문제야? 품질이 좋은 거는 좋은 거 아니야? 또 최고의 품질을 위해서 일본의 정신, 장인정신의 정신, 모노즈코리, 제조업의 정신, 혼을 담아서 물건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최고의 품질과 좋은 성능이 아니라 빠른 주기 변화에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읽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대비 품질을 계산하는 시장을 읽지 못하고 일본의 기술자들이 고성능, 고품질을 우선적으로 고집을 하다 보니까 제품을 하나 만드는데 25년 보증. 그러니까 얼마나 내구성이 좋고 튼튼합니까? 그렇게 엄격하게 품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판매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컨대 대형 컴퓨터에서 필요로 하는 디램 시장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가족이 한 방에 모여서 TV를 보던 시대에서 각 방으로 들어가서 PC를 사용하는 시대로 바뀌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반대로 한국은 어떤가요? 1990년대에서부터 수혈 뿐만이 아니라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수면으로 올라왔거든요. 장기간 고품질을 보증하는 그런 일본의 고가 디램 전략과 달리 한국은 3년 보증하는 PC용 디램을 시장에 값싸게 내놓았거든요. 그러면서 1990년대 말에 전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었죠. 한국산 디램은 비교적 저렴하게 쉽게 살 수 있고 본체 내 슬롯에 끼우기만 하면 즉각적인 성능 향상을 느끼다 보니까 고가의 일본 제품을 사느니 한국산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반도체 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아시나요? 일본에서 LG의 스타일러가 잘 팔리고 있다는 거 LG가 기술력만을 고집을 하거나 혹은 LG의 충성도 높은 소비자들만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일본 시장을 공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나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의료 관리기인 스타일러가 일본에서 2016년, 2017년에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요. 이때도 일본 시장을 단순하게 스타일러가 좋은 제품이니까 사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뭐를 필요로 하나 니즈를 파악을 한 거죠. 저도 일본에 살다 보니까 화분증 알레르기가 있는데 일본이 꽃가루 알레르기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삼나무에서 나오는 꽃가루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인, 일본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 스타일러에 한국 제품이나 없는 화분증 알레르기 모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주화 전략을 철저하게 한 거죠. 소비자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본 가전업체들이 이러한 의료 관리기라는 블루오션에 뛰어들고 싶어도 천여 건이 넘는 LG의 스팀 특허를 피해서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은 기술을 아트로 보는 반면 우리는 기술을 시장, 마켓으로 본다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 삐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삐삐, 90년대에 유행했던 거였죠. 이 삐삐를 2019년도에야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본이 변화에 대해서 약간 좀 둔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두 가지 데이터를 좀 비교해보면 한국과 일본의 디지털 소사이티로 넘어가는 과정을 좀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2022년 유엔이 190여 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발표한 전자정부 발전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종합순위에서 우리나라는 3위를 차지했고요. 일본이 14위예요. 사실 이제 한참 뒤쳐져 있죠. 이게 2년 주기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2024년은 아직 발표를 안 했지만 이 순위는 거의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데이터를 보면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2022년도에 한국이 8위이고요. 일본이 29위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상당히 한참 벌어져 있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일본은 진짜 아날로그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가? 한국은 이렇게 IT가 빨리빨리 진전이 되고 전자정부는 벌써 옛날 이야기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본은 기술은 디지털인데 행정이 아날로그이고 일본 국민들의 의식이 아날로그에서 잘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사고 방식이 아날로그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왜 아날로그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라고 한다면 일단 IT와 관련된 어떤 기술력을 활용을 하고 싶어도 기존의 레고시 시스템을 전부 다 개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내가 메일을 보내고 싶어. 그런데 상대방이 메일을 받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면 내가 메일을 보내고 싶어도 상대방이 원치 않기 때문에 팩스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내가 전자결제를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도장 찍는 걸 원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없이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도장 업체 근무하는 도장을 파는 기술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기술자들을 다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레고시 시스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아날로그 문화를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본은 뭐가 우선이다? 임금 인상이 아니라 고용 안정.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느 정도의 직업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게끔 하게 하다 보니 기존의 시스템을 모두 다 바꾸기가 어려운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네트워크 이펙트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이 모두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러한 레고시 시스템이 일본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본 정부는 그럼 이것을 방치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2001년부터 계속해서 이 저펜 전략을 취하기 위해서 IT 전략을 취해왔고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은 소사이티 5.0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5.0을 선언을 했고요. 또 일본의 후생 노동성은 하타라키 카타 가이카쿠 즉 일하는 방법을 개혁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억 총 활약 사회라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또 일본의 경제 산업성은 DX 추진 가이드라인을 개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DX라는 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말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예산도 투입을 했지만 일본 사회가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2021년도인가요? 9월 달에 디지털청을 신설을 해서 지금 시점에서 이런 레거시 문화를 좀 개혁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디지털청도 신설을 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넘버 카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일본은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가서 이렇게 산에서 갑자기 사람이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호주머니의 어떤 명함이라든가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지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주민번호만 치면 그 사람에 대한 과거의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일본은 이런 사회가 아닌데 그래서 12개의 숫자를 집어넣은 마이넘버 카드를 2016년에서부터 발급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올해까지 80%, 올해 4월달 지지난달의 80%를 간신히 넘었다라고 합니다. 2016년도이니까 지금 한 8년이 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한 1년이면 끝날 일을 8년을 월쳐서도 아직까지 100%를 채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 사람들은 왜 이 카드를 제대로 만들지 않을까요? 개인정보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유출에 대한, 왜냐하면 그런 사회에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등록 있는 거 당연하게 여기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 카드를 발급받아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고 하고 사람은 죽어서 데이터를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에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1억 2,600만 명의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일본 정부가 마이넘버 카드를 통해서 사회보장제도, 세금 문제, 그리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일본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려고 하지만 여기에 일본 국민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발행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발급받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일본 국민들이 거부감이 심하다 보니까 보험증을 올해 가을서부터 통합하기로 했고요. 또 발행할 때 약 2만 행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80%까지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현재 약간 진통을 겪는 이 정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일본이 상당히 뒤처진 것처럼 보이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본 사회가 워낙 튼튼한 펀더멘터리 튼튼한 국가이기 때문에 만일에 디지털 사회로 한 번에 이렇게 전환이 됐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아마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해도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 21세기의 디지털 정책의 핵심 인프라가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쟁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유치에 성공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와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전기통신만법을 개정을 하면서 오히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시설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또 지방에 분산하고자 하는 지방균형발전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럴 경우에 전기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정을 만들어서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서히 변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일본 정부는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구시대의 유물인 플로피 디스켓을 작년까지 쓰고 있다는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일본 정부의 행정력이 어느 정도의 아날로그인가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었잖아요. 또 마이넘버 카드도 아직 100%를 채우지 못하고 그렇지만 일본 정부가 지금 드라이브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 워낙 보수사회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여전히 있죠. 이 문제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재 확보가 관건입니다. 이공계가 인기 없는 것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여전합니다. 일본에서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 우리나라는 다 위치안을 채운 다음에 이공계를 채운다고 하잖아요.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공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또 현재 그런 이공계 학생들은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연봉이 훨씬 높은 미국으로 가다 보니까 인재가 부족한 상태에서 인재 유출까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IT 인력 수급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IT 기술자들이 2030년에 이르면 45만 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족한 인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본에서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에서 IT 인력들을 데려오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왜 한국 친구들을 좋아하냐면 일단 한국 친구들은 예의가 바릅니다. 그리고 유교의 사상에 상당히 익숙해 있어서 선임들을 보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술 한잔 할 때도 일본 사람들은 그냥 건배하고 사장님 앞에서도 그냥 한잔하고 사장님하고 같이 담배를 피잖아요. 선배들이랑 같이 담배 피고 우리 한국 친구들은 안 그렇죠. 다 술 건배할 때도 잔 밑에다 건배하죠. 돌아서 술 마시죠. 담배 필 때 맛담배 피는 거 보셨어요 한국 친구들? 절대로 그런 일 없죠. 그러니까 일본의 상사들이 한국 친구들은 예의도 바르다. 진짜 정말 동방 예의지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도 잘해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영어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인들의 발음 일본인들 발음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국의 젊은이들은 상당히 글로벌라이즈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거기다가 우리 컴퓨터 자판 속도 보세요. 일본은 닌텐도 게임만 해가지고 엄지손가락만 발전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PC 게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친구들이 IT에도 훨씬 뛰어나고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안 보이는 것 뿐이죠.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되게 액티브하고 다이내믹하고 글로벌라이즈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양권에, 아시아권에, 한자권에, 유교권에 가장 적당한 인재가 우리 한국인재다 해서 한국인재들을 선호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부터 계속해서 거듭 얘기하지만 슈퍼앤저. 우리 한국 친구들 1호원 안 가려고 그래요. 워낙 앤이 저렴하다 보니까 시급도 우리나라보다 싸죠. 월급도 저렴하죠.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IT 기업들,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 정말 인재 데려가고 싶다? 현재의 급료 두 배 주세요. 그러면 우리 좋은 인재들이 일본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좀 여담인데요. 사실 우리 학과 학생들도 4학년 졸업한 다음에 일본의 IT 기업에 많이 취업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 학과 학생들이 일본에 취업하니까 정말 해외에 취업하고 좋다. 학과 홍보도 되고 좋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 학생을 대학교까지 졸업하는데 부모님이 얼마를 드렸겠어요. 거의 제가 볼 때 한 1억은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똑똑한 학생들이 일본에 가는 거야. 아니, 여기서 취업해서 우리나라의 IT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또 취업을 해야 될 인재들이 똑똑하지 않으면 해외 취업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 IT 기업들도? 좀 연봉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좋은 인재들 쌓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많은 전문가들이 자국의 디지털 행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벤치마킹할 대상이 어디냐면 한국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은 스스로 개혁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벌써 레거시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개혁을 하거나 혁신을 일으키지 못해요. 그런데 보니까는 어때요? 이웃나라의 한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의 인프라가 통일이 되어 있죠. 중앙의 전문가 집단이 포진되어 있죠. 그리고 많은 젊은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IT에 노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일본이 디지털화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게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한국의 IT 기업들, 창업하거나 스타트업하는 기업들이 일본을 기회의 시장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라인, 야후 사태도 그런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일본인들이 개발하지 못한 메신저를 2011년도에 동북대지진 때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네이버가 일본에 들어가서 개발한 것이 라인이잖아요. 그게 최근에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런 시장이 일본 시장이에요.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한 3배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서만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일본 시장 진출할 수 있고요. 또 일본도 열려있고 오픈 앤 프리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시장 국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